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 제2회 인천호텔 아트페어 2024가 오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오크우드 호텔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신진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과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 반구우 앤디 워홀, 대한민국의 대표작가 박수근 김한기, 김병종 등 다수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제2회 인천호텔아트페어 2024에 초대합니다.